역대하 18장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밭이 이스라엘왕 아압과 연대하여 아람과의 전쟁을 펼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밭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압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압의 딸 아달라와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함으로 여호사밭이 아압과의 사동관계가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압에게 내려갔더니 아압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러 라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열한기상 20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압이 아람과의 1차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2차 전투에서는 12만 7천명을 죽이는 대승을 펼쳤습니다. 그때 베나단 2세가 골방에 숨어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를 살려줌으로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좋은 기회를 놓쳤고 이후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스루와 싸운 카루카루 전투를 치른 그해에 아람을 쳐들어가려고 유다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스라엘왕 아압이 유다왕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러 라무수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밭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밭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러 라무수에 가서 싸우려 말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호사밭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며마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세벨이 엘리사도 죽이려 했는데 미가야를 살려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인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밭이 왕복을 입고 산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하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철로 뿔두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예레미야는 줄과 멍해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러아라무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러아라무스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대리이다 하니 미가야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아합의 본심을 드러내기 위해 빈정거린 것 같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이 없다는 말은 아합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 사바스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합이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른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른데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아합이 죽으면 왕후 이세멜이 시드기아를 죽일 것이기에 그때 하나님의 영을 보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른데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안몬과 왕자 요하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죄수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음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가야가 이른데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른데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밭이 길러아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른데 나는 변장하고 전쟁토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토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미가야의 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장을 했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베나다시 이전에 12만 7천의 병사를 잃고 아합에게 무릎을 꿇었던 굴욕적인 사건으로 분노를 했거나 카르카르 전투에서 동맹관계였는데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기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 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밭이 살아난 것이 은혜이긴 한데 아람이 여호사밭을 죽이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합이 그래도 비겁하게 도망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밭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동관계를 맺음으로 아람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모든 이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겠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사질도 강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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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